여기는 이제 저희 텃밭인데요. 우와. 우와. 토마토, 파, 고추, 상추 난리 났어. 제가 여기 이것 좀 따드리려고 수박하고 참외랑. 진짜? 우와, 진짜 참외다. 참외 있어, 참외 있어. 그럼 감자 참외냐? 너무 좋아. 나 처음에 열려 있는 거 처음 봐. 진짜? 이거 형이 심은 거야, 그러면? 헐. 저 뭐야? 토마토. 토마토랑. 토마토는 안 익었는데, 약간? 아니요. 약간이라니, 뭔 소리예요? 방울토마토도 있어. 대추토마토다, 형, 그렇지? 나 그전에 왔을 때 이런 거 왜 못 봤지? 형, 나 하나 먹어볼래. 농약 쓴 거야? 농약이요? 네, 농약 잔뜩 친 거예요. 안 쓴 거야. 아니, 안 쓴 거야. 우와. 나는 너무 가지도 있고. 잘 모르죠, 여러분? 토마토가 엄청 달아요. 제가 닦아서 제가 저희 원두막에서 좀 대접할게요. 원두막. 와, 원두막 죽인다. 우와, 대박. 올라가지. 자,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. 와, 너무 무서워. 그 어떤 펜션이야, 이런 데보다 훨씬 좋다. 아, 너무 좋아. 진짜로. 여기가 시원하네, 또. 그러게. 살짝 올라오니까. 여기, 여기. 사람이 이렇게. 희한하네. 원두막이 있는 이유들이 다 있네. 그렇죠? 이게 시원하네. 시원하네. 나도 다른 데, 2층 저런 데 가면 안 시원하거든요. 여기는 제일 더운 시간들도 시원해. 여기서 낮잠자면 진짜 꿀맛이겠다. 선풍기 틀어놓은 거.